한국로 개척시대 우편기 조종사들의 이야기 야간비행 앙또앤드 생택지페리 전체린 옹김 출판사 범우사 오늘은 위험을 무릅쓰고 우편기 야간비행에 뛰어든 1920년대 우편기 조종사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중편소설 야간비행을 소개합니다 야간비행은 어린왕자의 작가 생택지페리의 조종사로서의 경험담이 담겨있는 작품으로 1931년 발표와 함께 후평을 받으며 프랑스 대표 문학상 중 하나인 페미나 문학상을 수상했고 영화화 되기도 했습니다 생택지페리는 21살에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군 소위에 임간되었는데요 하지만 2년 후에 비행사고로 예편하고 그 후 툴류주에서 다카르 항로의 전기우편기 조종사로 일했습니다 26살부터는 민간항공회사에 입사하여 전기항공로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택지페리는 조종사의 일과 사랑을 그린 첫 번째 소설 남방우편기와 오늘 소개하는 야간비행을 집필했습니다 1920년대 야간비행은 그 위험성을 염려해서 처음엔 거센 비판을 받았죠 그 후 시험비행을 거친 후 실용화되었지만 여전히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항공 분야는 항공로를 개척하는 초기의 영웅적인 시기였으므로 야간비행은 이 시기 하늘의 개척자들의 강한 의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 우편기를 조종하며 하늘길을 날아가는 조종사와 무전사 그리고 비행기 이착륙에 관여하는 항공회사 종사자들 조종사들에게 때로는 위험과 맞설 것을 요구하며 무자비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비행장 책임자 야간비행은 이들의 분투와 열정을 세밀한 리얼리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행 중 위험에 맞서본 생택지페리의 개인적 경험 또한 작품 속에서 생생한 현장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밤하늘을 무대 삼아 어둠 속을 비행하는 조종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야간비행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요 등장인물 파타고니아 항로 조종사 파비양 칠레 항로 조종사 펠르랭 항공우편국 총책임자 리비에르 항공우편국 감독관 로비노 1장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저녁의 황홈빛 속에 서서히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들판은 영원히 어두워지지 않을 것 같은 빛으로 화냈다 이 고장에서는 마치 겨울이 지나도 오랫동안 눈이 남아 있듯이 평야의 황금물결이 오래도록 남아 있다 극남으로부터 부에노사이리스를 향해 파타고니아선 우편기를 조종하여 오고 있는 비행사 파비양은 정체되어 있는 이 고요함으로부터 저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치 바다의 물결로 항구가 가까움을 알아차리듯이 파비양은 거대하고도 행복한 정박지로 들어온 것이다 이러한 고요함 속에서 그는 마치 목동이나 된 듯 오랜 산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때때로 바다 한가운데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대초원에서 외딴 농가를 만나게 되면 파비양은 비행기의 날개를 움직여 인사를 보냈다 파비양은 항공로의 모든 무전국에 무전을 보냈다 마젤린 해업에서 부에노사이리스까지 2500km에 달하는 지역 내에 이와 같은 기항지가 쭉 날려 있다 그러나 이 생줄리엥은 마치 아프리카에 있는 맨 마지막 귀승부락이 신비 속에 있듯이 밤의 경계선 위에 펼쳐져 있었다 무전사가 조종사에게 메시지가 적힌 종이를 한 장 전했다 레우가 어찌나 심한지 리시버가 방전으로 가득합니다 생줄리엥에서 주무시겠습니까 파비양은 미소를 지었다 하늘은 어항처럼 조용하고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기항지에서 하늘 맑음 바람 없음이라고 무전을 보내오고 있다 그는 무전사에게 말했다 계속해서 갑시다 그러나 무전사는 과일 속에 벌레가 들어있듯이 레우가 어느 곳인가 숨어 있음을 느꼈다 밤은 아름다울 테지만 거기엔 어딘가 상한 데가 있어 보였다 무전사는 곧 썩어버릴 것만 같은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몹시도 싫었다 생줄리엥으로 엔진의 속도를 늦춰 내려가면서 파비양은 자신이 지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의 생을 달콤하게 해주는 모든 것이 그의 앞에 확대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사는 집, 작은 카페들, 산책길에 늘어선 나무들 그는 마치 전쟁의 승리한 날 저녁에 제국의 영토를 내려다보며 인간의 소박한 행복을 발견하는 승리자의 모습이었다 파비양은 무기를 내려놓고 고정된 경치를 창문으로 내려다보는 한 인간으로 잊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이 작은 마을에 살아야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그는 만족했으리라 일단 선택을 한 후에 우리는 자기 삶의 우연성에 만족하는 법이고 그걸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건 마치 사랑이 그렇듯이 우리 눈을 멀게 한다 파비양은 여기서 오랫동안 살고 여기에서 영혼 속의 자기 몫을 차지하고 싶었으리라 그가 한 시간만 머무르곤 하는 작은 마을들이며 그가 가로질러가는 낡은 벽에 둘러싸인 정원들이 그에게는 자기만을 소외시킨 채 영원히 살아가는 듯이 여겨졌다 마을은 비행기를 향해 올라오고 자기를 향해 활짝 열려있었다 파비양은 우정에 대해서 다정스러운 소녀들에 대해서 하얀 식탁보의 정다움에 대해서 그리고 천천히 영혼 속에 길들여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했다 벌써 마을은 비행기와 수평으로 흐르고 있고 울타리가 쳐진 정원의 신비는 벽의 보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착륙한 파비양은 돌담 사이에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몇 사람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마을은 자기네 정렬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었고 달콤한 생을 보여주기를 거부했다 10분간의 기항시간이 지나자 파비양은 다시 떠나야 했다 그는 생진리행을 다시 돌아다 보았다 다만 한 줌의 빛 그리고 별빛뿐 마지막으로 그를 유혹했던 먼지마저 사라져버렸다 이제는 지침반이 안 보인다 불을 켜야겠다 파비양은 스위치를 켰으나 비행기 동체의 붉은 램프에서는 하늘의 푸른빛 속에 아직도 옅은 불빛만 비춰서 지침 위에 붉은색을 돌게 하지는 못했다 전구에 손을 갖다 대었으나 손가락에 붉은 빛이 돌까 말까 할 정도였다 밤은 검은 연기처럼 깊어가고 있었고 벌써 골짜기를 뒤덮고 있었다 이제 평야와 골짜기가 구별되지 않았다 마을엔 빛이 하나둘 켜지며 서로 화답하고 있었다 그 역시 손가락으로 현등을 깜빡이며 마을에 응답을 보냈다 대지는 등불 신호로 벽을 세운 것 같았다 마치 바다를 향해 등댓불을 켜듯이 모든 집들은 무한한 밤을 향해 자기의 별을 밝히고 있었다 인간 생명을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이 반짝이고 있었다 파비양은 마치 정박지의 배를 타고 들어가듯 느리고 아름답게 밤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감탄해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동체에 머리를 파묻었다 지침에 라듬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조종사는 하나하나씩 모든 숫자를 점검하고는 만족했다 그는 하늘 속에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했다 손가락으로 철로 된 종재를 만지며 이 철제 속에 생명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철제는 진동을 하는 게 아니라 호흡하고 있는 것이다 500마력의 엔진은 이 철제 속에 아주 부드러운 열기를 생기게 해서 얼음같이 찬 강철을 비로드같이 부드러운 육체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다시 한번 파비양은 비행기에서 살아있는 육체에 신비로운 동작을 느꼈다 이제 그는 손수 한 세 개를 재구성하였다 그는 그 세계 속에서 좀 더 편안하려고 팔꿈치를 움직였다 그는 배전판을 살짝 두드리고 스위치를 하나하나 만져보고 약간 몸을 움직이고 등을 편하게 기대며 이 움직이는 밤이 엄호를 해주고 있는 5톤의 금속체의 진동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자리를 찾았다 그러고는 더듬어 보조램프를 찾아서 제자리에 놓고 손을 떼었다가 다시 쥐면서 램프가 미끄러지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그걸 제자리에 놓은 다음 핸들을 하나하나 살짝 두드리며 확실하게 붙들 수 있게 하여 어둠 속에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손가락을 훈련시켰다 마침내 손가락이 핸들에 익숙해졌을 때 비로소 그는 램프에 불을 켜고 정확한 기재들을 동체에 갖춰놓고 자이로스코프도 고도계도 엔진의 회전 속도도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그는 약간 기지개를 켜고 형용할 수 없는 희망에 가득 차서 비행의 깊은 명상을 시작하였다 2장 이렇듯이 파타고니아, 칠레, 파라가이 세 항로의 우편기는 비에노스 아이리스를 향해 남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부터 오고 있었다 자전경에 구라파선의 비행기가 출발할 수 있도록 비에노스 아이리스에서는 이들 비행기의 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 조종사는 각기 거룩배처럼 무거운 발동기 덮개 뒤에 앉아 어둠 속에 내던져진 채 그들의 비행을 명상하고 있었다 타관의 농부가 자기네 산을 내려오듯이 그들은 이 거대한 도시를 향해서 내우가 치는 하늘이나 바람 한 점 없는 하늘로부터 천천히 내려올 것이다 전 항공로의 책임자인 리비에르는 비에노스 아이리스의 착륙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이 세대의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에는 오늘도 그에게는 몹시 불안한 날이었기에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매 분마다 전보가 도착함에 따라 리비에르는 운명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빼앗는 느낌이고 미지의 몫을 줄이는 느낌이며 자기의 승무원들을 어둠에서 구해내서 무사히 해변까지 이끌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한 인부가 리비에르에게 무전극의 전원을 전해주러 다가왔다 실내선의 우편기로부터 부에노스 아이리스의 등불이 보인다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좋아 리비에르는 곧 이 비행기가 날아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밀물 썰물과 신비로 가득 찬 바다가 오랫동안 가지고 놀던 보물을 해안가로 밀어올리듯이 밤이 벌써 한 대의 비행기를 인도해 오고 있었다 조금만 있으면 다른 두 대의 비행기도 밤으로부터 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야 오늘 하루도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지친 탑승원들은 자러 갈 것이고 새 탑승원들이 그들을 대신해 줄 것이다 그러나 리비에르는 조금도 쉴 수 없으리라 구라파선 때문에 또다시 그는 불안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리비에르는 처음으로 자신이 지쳤음을 느끼고 놀랐다 비행기에 도착이란 전쟁을 종식하는 승리일 수도 없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절을 문 열어줄 수도 없다 그에게 있어서는 다만 앞으로 걸어야 할 수천 발자국에 앞선 단 한 발자국 정도의 의미인 것이다 리비에르는 오래전부터 팽팽하게 긴장된 팔로 아주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휴식도 희망도 없는 노력일 뿐이다 나도 늙어가는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 숙고해보는 자신에 대해 그는 놀랐다 그러나 그가 이제까지 늘 피해왔던 커다란 달콤함 같은 것이 서글픈 속삭임과 함께 그에게로 와닿는 것 같았다 그것은 지표 잃은 대안 같은 것이다 그는 시간이 있을 때 하지 하며 인생을 달콤하게 해주는 모든 것을 늙음악으로 미루어왔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마치 실제로 어느 날에는 시간이 있을 것처럼 마치 생애 종말에 가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행복한 평화를 얻을 수나 있을 것처럼 그러나 평화란 없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승리도 없는 것인지 모른다 모든 우편기들이 결정적으로 도착하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리비에르는 늙은 정비사인 루루 앞에 멈춰 섰다 루루 역시 40년 전부터 일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일에 전력을 바쳐온 사람이다 저녁 10시경이나 자정경에 루루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그곳이 전혀 다른 세계나 도피처가 되지는 못한다 리비에르는 둔중한 얼굴을 쳐들고 푸르스름한 굴대를 가리키는 그 사나이에게 미소를 지었다 요것이 말입니다 너무 꽉 재어져 있어서 틀어내고 말았습니다 리비에르는 굴대 쪽을 들여다보았다 그에겐 다시 직업의식이 머리를 들었다 이 부속품들을 더 빼기 쉽게 박으라고 공장에 말을 해야겠군 그는 손가락으로 나사가 꽉 재었던 곳을 만져보고는 다시 루루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게 패인 주름을 바라보니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입 밖에 나와 그는 웃으며 말했다 루루 자넨 평생 동안 사랑이라는 걸 많이 해봤나 사랑이라고요 허 기장님도 아시겠지만 뭐 그럴 시간이 있었습니까 나와 같은 신세로구먼 시간이 늘 없었단 말이지 아시다시피 별로 많지는 않았죠 리비에르는 그 대답 속에 쓸쓸한 느낌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의 목소리 어저를 유심히 들었으나 그런 느낌은 없었다 이 사나이는 지나간 자기 생애를 돌이켜볼 때 마치 자 다 됐다 라고 말하며 훌륭한 판자의 길을 들이고 난 목공처럼 차분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피로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서글픈 생각을 물리치고 칠레선의 우편기가 포금을 내고 있는 경납고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3장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점점 더 커져왔다 그 소리가 포금으로 익어갔다 불을 켰다 방향 지시 표지에 붉은 램프들이 경납고와 무전탑과 사각의 착륙장을 비추고 있었다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비행기는 벌써 탐조 등 빗속에서 구르고 있었다 어찌나 번쩍거리는지 마치 새 비행기처럼 보였다 그러나 드디어 경납고 앞에 착륙을 하고 기계공과 일꾼들이 우편물을 내리느라 서둘러도 조종사 펠르랭은 꼼짝도 안 했다 왜 그러나 왜 내리지 않는 거요 무엇인가 신비스러운 일에 열중해 있는 조종사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어쩌면 아직도 그에게는 비행기의 모든 소음들이 귀에 쟁쟁한지도 모른다 그는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고는 앞으로 몸을 구부려서 무엇인지 모를 것을 손으로 만졌다 드디어 자기 상사와 동료들 쪽으로 몸을 돌리고는 마치 자기의 소유물을 보듯이 그들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의 수를 세고 측정하고 검토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들을 또 이 축제의 장소처럼 불밝힌 경납고를 이 단단한 시멘트 바닥을 더 멀리는 움직이고 있고 여자와 열기가 있는 이 도시를 확실히 다시 얻었구나 생각했다 그는 이 사람들을 그의 넓은 두 손 안에 쥐고 있는 것이다 마치 자기의 백성처럼 그는 그들을 만질 수도 있고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들을 욕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그는 그들이 다리나 구경하며 편안하게 있었다는 것을 욕해주리라 생각했었으나 그는 그러기에 너무 순한 사람이었다 술이나 들 사게나 그는 한마디 내뱉으며 땅에 내려섰다 그는 자기 비행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어땠었는지 알기나 해? 그 정도만 말해도 다 알아듣겠지 싶어 그는 비행복을 벗으러 갔다 침울한 감독관과 말 없는 리비에르와 함께 그를 태운 자동차가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달리고 있을 때 그는 서글퍼졌다 공경을 벗어나 건강하게 도착하여 땅에 내릴 때 욕지거리나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얼마나 강한 기쁨인가 그러나 그 후 그 일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알지 못할 그 무엇인가 미심적인 게 남는다 태풍과의 투쟁 그것은 적어도 현실적이고 명확한 일이다 그는 애써 기억을 되살려내었다 그는 평화롭게 안데스 산맥을 넘어 비행하고 있었다 겨울에 쌓인 눈으로 온갖 평화로움이 산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마치 수세기가 지나가며 고성을 합평하게 만들듯이 겨울에 내린 눈은 이 커다란 산맥을 합평하게 만들었다 200킬로가 넘도록 단 한 명의 사람도 어떤 살아있는 생명도 없었다 단지 있는 것은 해발 6000피트 높이에서 비행기가 스칠 수 있는 깎아지른 산붕우리와 직각으로 내리지르고 있는 암석의 병풍과 기막힌 정적뿐이었다 그건 투풍가토 봉우리 근처에서였다 그는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 그가 어떤 기적을 목격했던 것은 바로 그곳이었다 처음에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다만 자기가 혼자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느끼듯 무엇인가 거북스러움을 느꼈을 뿐이었다 그는 너무 늦게 왜 그런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노여움에 둘러싸여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 뿐이었다 도대체 이 노여움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 그 노여움이 암석 사이에서 눈에서 숨어 나온다는 것을 그는 무엇으로 짐작했었나 왜냐하면 아무것도 그를 향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어떠한 지독한 폭풍도 다가오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였으니까 그러나 거의 구별되지도 않는 어떤 한 세계가 그 자리에서 딴 세계로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제어옴을 느끼며 펠르랭은 이 더럽혀지지 않은 산뽕우리를 이 산마루를 약간 회색빛이 도는 눈 덮인 산등성이를 바라보았다 그것들은 마치 군중인 양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투쟁할 상대도 없으면서 그는 핸들 위에 손에 힘을 주었다 그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마치 뛸 최비를 하는 짐승처럼 그는 근육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그에게 보이는 모든 것은 고요하기만 하였다 그렇다 고요했다 그러나 상서럽지 못한 힘으로 가득 찬 고요함이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신경을 곤두세웠다 산등성이며 산뽕우리들 모든 것이 날카로워졌다 마치 뱃머리인 양 그 산뽕우리들이 강풍 속을 뚫고 들어감을 느꼈다 그러고는 뱃머리들이 전투태세를 갖추듯이 선회하며 그의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후 대기에 뒤섞인 먼지가 일었다 먼지가 돋힌 양 눈을 따라 서서히 펼쳐지며 하늘로 올라왔다 그때 그는 필요한 때 출구를 찾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고는 전율했다 안데스 산맥이 뒤에서 온통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이젠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앞에 있는 한 산뽕우리로부터 눈이 솟아올랐다 또한 약간 오른쪽에 있는 다른 산뽕우리에서도 솟아올랐다 그러고는 모든 산뽕우리들이 차례차례로 불타올랐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장거리 경주자가 차례로 건드리고 가듯이 그때 첫 대기의 소용돌이와 함께 조종사 주위에 있는 산뽕우리들이 움직였다 격렬한 움직임은 흔적을 별로 남겨놓지 않는다 그는 이미 자신이 휘말렸었던 거대한 소용돌이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이 회색의 불꽃 속에서 그가 격렬하게 싸웠었다는 일만이 생각났다 그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태풍은 별것이 아니다 거기서 살아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직전이란 그 만나는 순간이란 그는 수천의 얼굴 중에서 단 하나의 어떤 얼굴을 알아볼 것 같이 생각되었으나 이미 그는 그 얼굴을 잊어버렸다 4장 리비에르는 펠리랭을 바라보고 있었다 20분 후에 차에서 내린 후 그는 피로와 무거운 감정으로 군중 속에 섞여들 것이다 어쩌면 되게 피곤하군 더러운 직업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부인에게 언데스 산맥 위보다는 여기 있는 게 편하군 이런 비슷한 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애착을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거의 없어져버린 것도 또한 사실이었다 그는 그는 막 그런 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배경이 전혀 다른 세계에서 몇 시간을 살았다 이 불빛 찬란한 그의 도시를 다시 볼 수 있을지도 확실히 모르면서 더욱이 어렸을 때부터 귀찮았으나 가깝게 느끼던 이 모든 인간의 하잘 것 없는 약점까지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었다 어떤 군중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훌륭한 사명을 띈 사람들이 있다 그들 자신도 그럴 줄 모르면서 그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경탄을 품고 있는 자들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모험의 성스러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의 경탄은 그 뜻을 왜곡시키고 모험가들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나 어떤 광선 아래 엿볼 수 있는 세계의 가치를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속된 찬사를 지독히 경멸할 줄 아는 펠르랭은 이 점에 있어서 온갖 위대함을 전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리비에르는 그를 칭찬했다 그리고 다만 자기 직업을 자기 비행을 대장장이가 자기 철침에 대해 이야기하듯 말하는 그를 사랑했다 그를 어떻게 해치울 수 있었소 리비에르의 물음에 펠르랭은 먼저 숨을 길이 끊겼었다고 설명했다 별다른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는 변명이나 하듯 말했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고 했다 흰 눈발에 눈이 부셨던 것이다 그러나 강풍이 그를 7000피트로 들어 올리며 구해 주었다고 했다 비행하는 동안 내내 산뽕우리에 달락말락 했었죠 또한 그는 자이로스코피의 통풍간의 위치를 바꿨어야 했다는 이야기도 했다 눈이 공기통을 막았었기 때문이다 마치 빙판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강풍이 펠르랭을 뒤집어 퍼버렸기 때문에 3000피트로 내려왔는데 그 역시 어떻게 해서 충돌하지 않았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건 그가 이미 평야 위를 날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맑은 하늘로 날아오르면서야 갑자기 그걸 알아차렸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그 순간에 동굴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멘도사에도 폭풍이 있었던가 아닙니다 청명한 청명한 하늘에 바람 한 점 없는 때 착륙했었죠 뭐 폭풍이 바싹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만 논구름 속에 산 꼭대기까지는 폭풍이 닿아 있지 않았으나 아래쪽은 평야 위로 검은 용암처럼 흐르고 있었다고 했다 차례차례 차례차례로 마을들이 폭풍 속에 잠겨 들어갔다고 했다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 건 그러더니 그는 어떤 추억에 잠겨 입을 다물었다 리비에이르는 감독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이건 태평양에서 오는 태풍입니다 너무 늦게 경보를 받았습니다 이 태풍은 절대로 안데스 산맥을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이 태풍이 동쪽을 향해 계속해서 옮겨오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감독이 시인하였다 감독은 주저하는 듯 하더니 펠리링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목뼈가 움직였다 그러나 입은 담은 채였다 생각에 잠겨 곧장 자기 앞을 바라보면서 위험있는 우울한 모습을 되찾았다 그는 마치 가방을 들고 다니듯 자기의 우울을 어디든 끌고 다녔다 딱히 무어라 말할 수는 없는 일 때문에 리비에르의 부름을 받고 전날 밤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그는 그의 큼지막한 손과 감독으로서의 위험을 어디다 둘지 모르고 있었다 그에게는 환상적인 일이나 훌륭한 기백을 찬양할 권리도 없었다 다만 직책상 어김없는 의무 이행만을 칭찬해야 했다 그에게는 어울려 한잔할 권리도 없고 동료에게 반말을 지껄일 권리도 없으며 도저히 있을 수도 없지만 아주 우연히 같은 기왕지 내에서 다른 감독을 만나지 않는 이상 농담 한 번 할 권리도 없었다 심판관이 된다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사실 말하자면 그는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의 앞에 닥치는 모든 것에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것은 찔리는 게 있는 사람들의 양심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회사의 물자를 유지시키는 데에는 공헌하였다 그는 별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감독이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랑의 감미로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는 리비에르가 청컨대 로비노 감독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가 아니라 보고서를 보내주십시오 로비노 감독님은 직원들의 열성을 고모하는 그 능력을 유효하게 발휘해 주십시오 라고 써보낸 편지를 받은 뒤부터는 보고서에 새로운 방법이나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기를 그만두었었다 또한 그 이유로 그는 마치 매일 먹는 빵에 덤벼들듯이 인간적인 약점에 덤벼들었다 술 마시고 있는 정비공에 밤샘을 하고 있는 비행장 주임에 착륙시 비행기를 튀어오르게 하는 조종사에게 덤벼들었다 리비에르는 그에 관해서 아주 똑똑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욱 크게 소용되는 인물이라고 말하곤 했다 리비에르가 만들어 놓은 규칙은 리비에르에게 있어 인간을 받았다 그러나 로비노에게는 규칙을 아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로비노 감독 정시에 출발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정근 상금을 안 주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어느 날 리비에르가 그에게 말했다 불가학력의 경우에도요 안개 때문에 그렇게 된 때에도 그렇습니까 안개 안개 때문인 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로비노는 이렇게도 강직한 상사를 모시고 있는 것에 일종의 자랑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가 불공평해지는 것에 걱정하지 않았다 로비노 자신도 이토록 무례한 권한으로부터 일종의 위험을 끌어내고 있었다 6시 15분에 출발을 시켰으니 정근 상금을 당신에게 지불할 수가 없겠소 라고 그 후 자주 비행장 주임에게 그는 말하곤 했다 하지만 로비노 씨 5시 30분에는 10미터 앞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건 규칙이요 하지만 로비노 씨 우리가 안개를 쓸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비노는 자기의 신비스러움 속에 다시 잠겨들곤 했다 그는 지도급에 속해 있었다 그 팽이 같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는 사람들을 벌함으로써 어떻게 날씨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로비노 그자는 아무 생각도 안 하지 그렇기 때문에 잘못 생각할 염려도 없지 라고 리비에르는 그에 관해서 말하곤 했었다 만일 어떤 조종사가 기체를 파손하면 무사고 상여금을 잃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파손이 숲속에서 일어났을 때도요? 라고 로비노가 물었었다 물론이지 숲에서 일어났을 때도 그래서 로비노는 그대로 따랐다 대단히 안됐지만 다른 데서 고장이 나섰어야 했어 라고 그 후 조종사들에게 로비노는 도치한 듯 말했었다 하지만 로비노씨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이건 규칙이요 규칙이란 종교의 재식과 같다 보기에는 부조리한 것 같아도 인간을 만든다 라고 리비에르는 생각했다 리비에르에게는 자기가 정당하게 보이든 부당하게 보이든 관계가 없었다 어쩌면 그런 말들이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는지 모른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반죽해야 할 새의 밀초였다 그 재료에 영혼을 불어넣어 줘야 했고 의지를 만들어 넣어 줘야 했다 그는 이런 엄격성으로 그들을 억압할 생각은 없었고 다만 그들을 자신으로부터 해탈하게 해줄 생각이었다 그가 이렇게 모든 상황 능력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은 불공평한 처사이긴 하지만 각 기양지의 의지를 무조건 출발쪽으로 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가 이 의지를 창조했던 것이다 날씨가 나쁜 것을 부하 직원들이 휴식에 초대라고 생각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는 그들에게 조바심치며 날씨가 계기를 기다리게 만들었고 가장 미미한 직공까지도 기다린다는 것이 은근히 수치스러움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모두 갑옷에 금이 가듯 조금만 개어도 출발하려 하게 되었다 리비에르 덕택으로 1만 5천 킬로미터에 걸쳐 우편길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가장 앞섰다 때로는 리비에르가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행복하다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그리고 저들은 내가 엄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 그가 어쩌면 그들을 괴롭히기도 했겠지만 또한 그들에게 강한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자동차가 시내로 접어들자 리비에르는 회사의 사무실로 가자고 했다 펠르렌과 둘만 남은 로비노는 그를 바라보고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 그의 입에서는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다 5장 그날 저녁 로비노는 기운이 없었다 승리자 펠르렌 앞에서 자신의 생은 빛이 없음을 알게 된 것이다 특히 그가 알게 된 것은 감독이란 위치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사나이 지금 피곤에 지쳐서 눈을 감고 손은 온통 기름질로 더럽혀져 자동차의 구석에 처박혀 있는 이 사나이보다 못하다는 사실이었다 생전 처음으로 로비노는 누굴 찬양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다 특히 그는 우정을 얻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그는 긴 여행과 그날의 실수로 지쳐 있었다 어쩌면 자신이 약간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같았다 그날 저녁 희발류 재고량을 조사하다가 계산에 착오를 일으켰다 그는 자기의 호텔방 역시 두려웠다 툴루주에서 비에노사이리스에 이르기까지 일이 끝나면 그는 변함없이 호텔방을 찾아들었다 그는 잔뜩 짊어진 비밀로 가득 찬 양심을 안고 그 호텔방에 처박혀서는 가방에서 한 다발의 종이를 꺼내서 천천히 보고서라고 쓰고는 아무렇게나 몇 줄 쓰다가 모두 찢어버리곤 했다 그가 커다란 위기로부터 회사를 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회사에는 어떤 위기도 없었다 이제까지 기껏 그가 회사를 위해 구한 것이라고는 노깃은 프로펠러의 속박기뿐이었다 로비노는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워졌다 그는 펠르렌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했다 함께 전역을 하지 않겠소? 사람과 대화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일이 때로는 힘이 들어서 말이죠 그러다가 너무 갑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같아 고쳐 말했다 내가 책임을 맡은 일이 너무 많단 말이오 그의 부하들은 그들의 사생활에 로비노를 끼워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로비노는 유난히 자신의 삶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진짜 유일한 비밀인 악성 숲진에 괴로워하는 육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고 자기의 서글픈 신세를 한탄하고 싶었다 자만심 속에서 전혀 위안을 찾을 수 없었기에 그는 겸손 속에서 위안을 찾고자 했다 그 역시 프랑스에 여자가 하나 있어서 출장에서 돌아오면 자기가 한 감찰 얘기를 해주어 그 여자를 좀 놀라게 해주고 자기를 사랑하게 하려 했지만 그 여자는 바로 그런 그를 싫어했다 그는 그 여자 얘기도 하고 싶었다 그럼 나와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너무 마음 좋은 펠리랭은 그럼 하고 대답했다 6장 리비에르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사무원들은 졸고 있었다 외추도 입은 채고 모자도 쓴 채로 그는 언제나 영원한 여행자의 모습이었다 그의 작은 체구는 지나가며 바람도 일으키지 않았고 그의 회색 머리칼과 입은 옷은 그대로 어울려서 그가 지나가는 걸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일종의 열기가 사람들을 생기있게 만들었다 비서들은 동요하고 사무장은 막 도착한 서류를 바삐 들쳐보았고 타이프라이터가 따다닥 소리를 내었다 전화 교환수는 교환대에 접속전을 꽂고 두꺼운 책에 전보를 적었다 리비에이르는 앉아서 그것을 읽었다 칠레선의 시련을 겪은 후 이제 그는 행복한 날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있다 사무가 사무가 저절로 정돈되고 지나간 비행장마다 차례차례로 보내오는 메시지들이 승리의 보고를 담은 그런 날의 이야기다 파타고니아의 우편기 역시 빨리 전진하고 있었다 바람이 남쪽에서부터 북으로 유리하게 큰 물결을 밀어주고 있어 예정 시간표보다 빨리 오고 있었다 기상 보고를 내게 주게 비행장마다 맑은 날씨 투명한 하늘 좋은 바람을 자랑하고 있었다 남미는 황금빛의 저녁을 맞고 있었다 리비에르는 즐거워졌다 이 순간에 우편기는 어디선가 밤의 모음 속에 투쟁하고 있으나 유리한 운세 속에 있었다 리비에르는 공책을 밀어서 보냈다 그는 세계의 반을 감시하고 있는 밤의 야경꾼으로서 일하는 것을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나갔다 열려진 창 앞에 서서 그는 밤이 온 것을 알았다 밤은 부에노사이레스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또한 마치 커다란 교회당의 홀처럼 남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이 위대하다는 느낌에 놀라지 않았다 실내의 산티아고의 하늘은 낯선 하늘이지만 일단 우편선이 실내의 산티아고 쪽으로 가기만 하면 이 항공로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단 하나의 웅장한 언덕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무선전신의 수화기가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하나의 우편기도 그 웅장한 대기를 가르며 날고 있을 것이다 파타고니아의 어부들은 그 우편기의 현등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있을 것이다 날고 있는 비행기에 대한 걱정이 리비에르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 걱정은 엔진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여러 수도와 시골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게 잘 진행되어 다행스러운 이 밤에 그는 혼란했던 밤들을 비행기가 위험스럽게 처박혀 구하기 너무도 어렵게 생각되었던 밤들을 생각하고 있다 부에노스 아이리스의 무전기로 폭풍에 으르렁대는 소리에 섞인 비행기의 불행한 소리에 귀기울이고 있던 그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음악적인 음파의 황금 같은 소리가 불행한 잡음 속에 섞여 잘 들려오지 않곤 했다 밤에 장애물을 향해 눈먼 화살처럼 처박히던 우편기의 우울한 노래는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이었던지 리비에르는 밤샘을 하는 날 밤에는 감독이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로비노 감독을 불러오라고 누굴 시키게 그때 로비노는 조종사를 자기 친구로 만들려는 중이었다 호텔방에서 그는 조종사 앞에 자기 가방을 끌러놓았다 그 가방 속에서는 감독을 보통 사람과 다를 게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자질구리한 물건들이 나왔다 몇 벌의 와이셔츠 세면도구들 여자 사진 한 장 감독은 그 사진을 벽에다 핀으로 꽂아놓았다 이렇게 그는 펠르랭에게 자기에 관한 소박한 고백을 하고 있었다 자기의 보물을 구차한 순서로 세워놓으면서 그는 자기의 비참을 조종사 앞에 늘어놓았다 그는 자기가 갇혀있는 감옥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있듯이 로비노에게도 작은 빛이 있었다 자기 가방의 맨 밑바닥 속에서부터 귀중하게 포장된 작은 주머니를 꺼내며 그는 커다란 달콤함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그걸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손을 풀며 말했다 이건 내가 사하라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것에 감독은 얼굴을 불켰다 그는 비밀의 문을 열어주는 이 작은 거무수리한 돌멩이로 인해서 자기 생의 환멸과 불행한 부부 생활과 모든 어두운 진실들로부터 위로받을 수가 있었다 브라질에서도 이와 같은 걸 발견할 수 있다오 그는 좀 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펠리랭은 아틀란티스 신화 속을 헤매고 있는 감독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지락을 좋아하십니까 그게 내 유일한 정렬이랍니다 로비노의 생에 있어서 단지 돌멩이만이 그에게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그를 부르러 왔을 때 로비노는 슬펐지만 곧 다시 위험을 되찾았다 가봐야겠습니다 리비에르 씨께서 무슨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답니다 로비노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리비에르는 그에 관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는 벽에 붙어 있는 지도 위에 회사의 노선이 붉게 그려져 있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감독은 감독은 그의 명령을 기다렸다 한참 만에 머리도 돌리지 않은 채 리비에르가 그에게 물었다 로비노 이 지도를 어떻게 생각하오 때때로 그는 꿈에서 깨어나듯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지곤 했다 실상 로비노 감독은 그 지도에 관해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심각한 표정으로 지도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구라파와 남미 전 지역을 대충 훑어보고 있었다 게다가 리비에르는 자기 생각을 감독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자기 공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항공망의 얼굴은 아름답지만 가혹하다 우리에게서 많은 사람들을 특히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다 그것은 여기에 이미 세워진 사물로서 위험을 갖고 버티고 있지만 또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리비에르에게 있어서는 목적이 모든 것보다 중요했다 그의 옆에 서서 여전히 심각하게 찾아보고 있던 로비노가 차츰 몸을 젖혔다 그는 리비에로부터는 어떠한 연민도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 펠르랭하고 친해졌어? 아 그건 그걸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오 리비에르의 입술 위에 서글픈 미소가 떠올랐다 로비노 로비노는 로비노는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단지 로비노 당신은 상사란 말이오 아 네 로비노가 대답했다 리비에르 리비에르는 자신은 자기 말 하나하나에 힘을 주었다 어쩌면 내일 밤에라도 당신은 그 조종사에게 위험한 출발을 명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당신에게 복종해야 할 것이오 당신은 여러 사람들 당신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오 그런 일이란 무엇보다 중대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정 때문에 당신의 말에 복종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속이는 것이오 당신 자신에게는 어떠한 희생을 요구할 관리가 없는 것이오 물론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당신과의 우정 때문에 그들을 어떤 힘든 일에서 빼주려니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당신이 그들을 속이는 거요 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거기 앉으시오 리비에르는 부드럽게 로비노를 자기 책상 쪽으로 밀었다 내가 로비노 당신을 당신의 본 위치로 돌려놓겠소 당신은 상사요 당신의 약한 마음이란 우스꽝스럽기만 하단 말이오 자 쓰시오 저 기장님 나는 로비노 감독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펠르렝 조종사에게 이러이러한 벌을 내림 이렇게 로비노 당신이 아무 이유나 생각해내시오 기장님 로비노가 항의하듯이 소리쳤다 로비노 감독 당신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시오 당신이 명령을 내리는 자들을 사랑하시오 하지만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말고 말이오 7장 한 시간 후에 파타고니아 선 우편기의 무전사는 마치 누가 어깨를 밀어올리듯 가볍게 몸이 들려올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자기 주위를 바라보았다. 검은 먹구름이 별빛을 모두 가리고 있었다. 그는 육지 쪽을 내려다보았다. 숲속에 숨어있는 반딧불을 찾듯이 마을의 불빛을 찾았으나 이 검은 숲속에서는 아무 빛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어려운 밤이 되겠구나 싶어서 기분이 언짢았다. 전진했다 후퇴했다 하며 정복한 땅을 다시 내줘야 할 것 같았다. 그는 조종사의 전략을 알 수 없었다. 그에게는 마치 벽에 부딪히듯 두꺼운 어둠 속에 더 깊게 부딪히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제 그는 그들 앞 지평선에 닿을 듯 말듯한 곳에서 대장간의 불빛처럼 아련한 불빛을 보았다. 무전사가 파비양의 어깨를 툭 쳤으나 그는 꼼짝도 안 했다. 멀리 있는 폭풍의 첫 소용돌이가 비행기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슬그머니 들어 올려진 비행기의 기체가 무전사의 육체를 무겁게 누르더니 녹아서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았다. 몇 초 동안 그는 어둠 속에 홀로 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철로 된 종재의 두 손으로 꽉 매달렸다. 그러고는 비행기 동체의 붉은 등 외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이 작은 램프의 유일한 보호 아래 아무 도움도 없이 밤의 한가운데로 내려가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는 감히 조종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아볼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두 손으로 강철 종재에 꽉 매달리고 자기 앞으로 몸을 수그린 채 조종사의 어두운 뒷덜미만 바라보았다. 희미한 불빛에 머리와 어깨만이 보였다. 그의 육체는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 있었는데 얼굴을 폭풍 정면으로 하고 있는 검은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다. 아마 번쩍 번개가 칠 때마다 얼굴을 비치겠지. 그러나 무전사에게는 그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폭풍을 무릅쓰려고 하는 모든 표정 이 의지 이 분노 이 창백한 얼굴과 저기 반짝이는 짧은 번개 사이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그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 어두운 육체의 부동 속에 있는 집중된 정력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걸 사랑했다. 그를 폭풍 속으로 이끌고 간 것이 그 어두운 육체였지만 또한 그를 감싸주고 있는 것도 그것이었다. 핸들을 꽉 쥐고 있는 저 두 손은 짐승의 목을 조르듯 이미 폭풍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힘이 잔뜩 들어간 듯한 두 어깨는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깊은 조심성을 느낄 수 있었다. 무전사는 뭐니뭐니 해도 결국 조종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불 속에 달려드는 마래의 뒷자리에 앉아서 저기 그의 앞에 있는 검은 육체가 물질적인 중량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영속적인 그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음미하고 있었다. 왼쪽으로 꺼져가는 등대의 불빛처럼 약하게 또 하나의 번개가 번쩍였다. 무전사가 그걸 알려주려고 파비양의 어깨를 건드리려 할 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몇 초 동안 이 새로운 척을 향해 얼굴을 쳐들더니 천천히 처음과 같은 포즈로 돌아갔다. 그 어깨는 여전히 꼼짝 안 했고 뒷덜미는 가죽의자의 등받이에 기대어져 있었다. 8장 리비에르는 자기를 짓누르는 거북스러운 마음을 털어내려고 밖으로 나왔다. 행동을 위해서만 그것도 극적인 행동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그가 이상하게도 개인적으로 되는구나 느꼈다. 그는 야외 음악당 주위에서 그 작은 도시의 소시민들은 겉으로는 조용한 생을 살고 있지만 그들 역시 때로는 연극보다 더 힘든 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랑과 죽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불행이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보는 눈이 트이게 되지 라고 그는 생각했다. 열한 시경 좀 마음이 가라앉자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천천히 영화관 앞에 모여있는 군중을 어깨로 헤치며 걸었다. 그는 좁은 길 위를 비치고 있는 별을 바라보았다. 네온으로 별빛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 저녁 지금 비행하고 있는 나의 두대 우편선 때문에 나는 온 하늘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저 별은 이 군중 속에서 나를 찾고 있고 나를 발견하는 신호다. 그래서 난 지금 이곳에서 낯설고 좀 외로운 것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어떤 음악의 한 소절이 그의 머리에 다시 떠올랐다.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 사이에서 젠 걸음으로 그들의 창작물이나 그들의 사랑을 품고 걷고 있는 자들을 알아보려고 노력했다. 그러고는 등대지기들의 고독을 생각했다. 사무실의 조용함이 그는 마음에 들었다. 그는 천천히 하나씩 사무실들을 지나갔다. 단지 그의 발자국 소리만 들렸다. 타이프라이터들은 덮개 속에서 잠자고 있었다. 그는 은행의 지하 금고에 들어온 느낌이 들었다. 돈이 잔뜩 들어있는 금고. 이 장부 하나하나는 돈보다 더 훌륭한 것이다. 살아있는 힘을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살아있으나 잠이 든 힘을. 마치 은행 속의 돈처럼. 여기저기에서 홀로 밤샘을 하는 사무원을 만난다. 삶이 계속되기 위해서 의지가 계속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히 툴루주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이 기항지에서 저 기항지로 연결이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한 사람은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우편선은 투쟁하고 있다. 야간 비행은 병마처럼 계속되고 있다. 보살펴 주어야 할 것이다. 손으로 무릎으로 가슴과 가슴으로 맞대고 어둠을 무릅쓰고 있는 이 사람들. 바다에서 헤엄쳐 나오듯이 맹목적인 팔 힘 하나로 헤쳐나와야 하는 그 물체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리비에르는 사업부 사무실의 문을 열었다. 단 하나 불 켜진 등불이 한 구석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단 하나 소리 내고 있는 타이프라이터가 이 침묵에 적절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때때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그러면 당직 서는 사무원이 일어서서 이 반복되고 고집새며 서글픈 부름을 향해 걸어갔다. 당직 사무원이 수화기를 집어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 가라앉았다. 그것은 어두운 구석에서 일어나는 아주 조용한 대화였다. 그러고는 담담하게 그 사람은 고독과 잠에 취한 얼굴로 수수께끼 같은 비밀이 있는 자기 자리로 되돌아왔다. 두 대의 우편기가 비행 중인 이때에 밖에 밤으로부터 오는 부름이 무슨 위협을 줄 수 있을까. 리비에르는 저녁 등불 밑에서 가족이 받는 전보에 대해서 영원할 것만 같은 몇 초 동안 아버지의 얼굴에 비밀로 남는 불행에 대해서 생각했다. 리비에르는 소화기를 들고 바깥 세상에 윙윙대는 소리를 들었다. 리비에르 입니다. 약한 소음이 들리더니 목소리가 들렸다. 무전국을 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음. 그러고는 교환대에 접속 전 소리. 그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무전국입니다. 전보를 알려드립니다. 리비에르는 전보를 받아쓰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사무에 관한 일반 보고였다. 리오데자네이르에서 조회를 요구하고 있고 몬테 비데오에서는 날씨를 이야기하고 있고 멘도서에서는 재료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회사에 늘 있는 이야기들이었다. 우편기들 전보는 없소? 폭풍치는 날씨여서 비행기의 무전은 들리지 않습니다. 알겠소. 리비에르는 이곳의 밤은 청명하고 별은 빛나건만 무전국은 밤의 어둠 속 멀리 있는 폭풍의 입김을 찾아내는구나 생각하였다. 그럼 또 봅시다. 리비에르가 일어나자 당직 사무원이 그에게로 다가왔다. 영업 관련 서류인데요. 사인을 해 주십시오. 좋소. 리비에르는 이 밤의 무거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 깊은 우정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전쟁터의 전우와도 같은 사람이다. 아마 이 사람은 오늘의 밤샘이 얼마나 우리 둘을 긴밀히 결합시키는지 결코 알 수 없으리라고 리비에르는 생각했다. 구장 손에 서류 한 묶음을 들고 자기 책상으로 가며 리비에르는 몇 줄 전부터 그를 괴롭혔던 오른편 옆구리의 심한 통증을 다시 느꼈다. 그는 잠시 벽에 기대어 섰다. 그러고는 자기 의자에 앉았다. 다시 한 번 그는 늙은 사자가 결박을 당한 것처럼 느껴지자 커다란 슬픔에 사로잡혔다. 기껏 이러자고 그렇게 일을 했던가. 난 신살이다. 나를 이루고 투쟁하고 사건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려 한 지 50년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이 날 사로잡고 번거롭게 하고 중요하게 생각되게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는 잠시 기다리며 땀을 닦았다. 그러다가 통증이 가시자 그는 일하기 시작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엔진 301 타입을 분해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김. 우리는 책임자에게 중한 벌을 내릴 것을 요구함. 그는 사인했다. 플로리아 노플리스 기항지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중한 벌을 내릴 것을 요구함. 그는 또 사인했다. 우리는 비행장 주임 리샤르를 기울상 문제로 정근시킬 것임. 그는 사인했다. 그러자 한 번 가라앉기는 했으나 그의 속에 살아있고 마치 생의 새로운 의미처럼 새롭게 느껴지는 옆부리의 통증이 그에게 자기를 생각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그는 입맛이 써졌다. 나는 공평한가 불공평한가 모르겠다. 내가 심하게 굴면 사고는 줄어들 것이다. 책임이란 것은 인간이 아니다. 그건 모든 사람을 벌 주지 않으면 아무도 벌 줄 수 없는 애매한 힘과 같은 것이다. 내가 아주 공평하다면 야간 비행은 매번 죽음과 맞닥뜨리는 싸움이 될 것이다. 그는 이 길을 그렇게도 심하게 닦아 나갔던 것에 일종의 피로를 느꼈다. 동정이 좋은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기의 몽상에 사로잡힌 채 여전히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로블레 씨는 오늘 날짜로 우리 회사 사원이 아님. 리비에르는 이 마음 좋은 노인을 머리에 떠올렸고 저녁에 하던 이야기를 생각했다. 리비에르는 그 낡은 지갑과 젊은 날에 로블레가 비행기 옆에 서 있는 사진이 실린 낡은 신문지 조각이 생각났다. 리비에르는 이 순진한 영광 위에 노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었다. 기장님, 그건 1910년의 일이었죠. 여기에서 아르헨티나의 최초의 비행기를 조립한 게 저였습니다. 1910년부터 비행기 일을 봐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게다가 젊은 녀석들이, 그 녀석들이 얼마나 비웃을 겁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 자식들은요. 기장님, 책엔 애들이 있답니다. 내가 말했지요. 인부의 자리를 준다고요. 그럼, 제 체면은요? 기장님, 체면 말씀입니다. 인부 일을 하십시오. 거절하겠습니다. 기장님, 거절합니다. 그러고는 늙은 두 손이 떨렸었다. 리비에르는 이 주름이 잔뜩 잡히고 두껍고 아름다운 피부를 안 보려고 눈을 돌렸었다. 인부를 하십시오. 싫습니다. 기장님, 제 말을 더 들어주십시오. 이제 그만 가보십시오. 리비에르는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사납게 내쫓는 것은 이 사람 자체가 아니다. 어쩌면 그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를 거쳐서 생긴 잘못을 내쫓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건이란 사람이 명령하는 것이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가엾은 노인은 무슨 말을 더 하려 했던가? 자기와 함께 늙은 그 기쁨을 그에게서 빼앗는 거라고 말하려 했을까? 비행기의 강철 위에 나는 연장 소리를 좋아한다고, 그의 생으로부터 커다란 실을 빼앗는 거라고. 그러고는 그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려 했던가. 정말 지쳤어. 라고 리비에르는 생각했다. 몸에 열이 나서 온몸을 어루만져 주는 듯했다. 그는 서류를 내려다보면서 그 늙은 동료의 얼굴을 좋아했었는데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리비에르는 그의 늙은 두 손을 다시 보는 것 같았다. 두 손이 서로 맞붙으려 할 때 힘없이 움직일 것을 생각해 보았다. 좋아, 좋소. 계속해서 일하시오. 라고 말만 하면 족할 것이다. 그의 늙은 두 손에까지 흘러넘칠 기쁨을 상상해 보았다. 그의 얼굴이 아니라 그 직공에 늙은 두 손이 말해줄 그 기쁨.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서류를 찢어버릴까? 그러면 그 노인은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약간은 자랑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젊은 녀석들도 비웃지 못하게 되고 선배의 위신이 다시 세워질 테지. 찢어버릴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리비에르가 수화기를 들었다. 한참 만에 바람과 먼 공간을 타고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비행장입니다. 누구십니까? 나 리비에르 요. 기장님. 650호가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전기 회로를 다시 손질해야 했습니다. 연결이 미비했거든요. 누가 연결했었나? 조사해 보겠습니다. 기장님만 허락하신다면 처벌을 내릴 예정입니다. 기내의 전등에 고장이 난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끌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이지. 리비에르는 생각했다. 잘못은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발견된 그때 뿌리 뽑아버리지 않으면 전등의 고장 같은 것이 여기저기에서 있게 된다. 우연이라도 그 잘못의 원인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그건 죄악이다. 따라서 노블레 노인은 내보내야 한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사무원이 여전히 타이프를 치고 있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모두 사랑한다. 내가 싸워 물리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을 거쳐서 나온 그 무엇을 싸워 물리치려는 것이다. 리비에르의 심장이 빠르게 뛰며 그를 괴롭혔다. 10장 조종사의 아내는 전화 소리에 잠이 깨어 남편을 바라보고는 생각했다. 조금이라도 더 주무시게 가만둬야지. 그녀는 이 잘 발달된 근육의 벗은 가슴을 감탄스레 바라보고는 아름다운 배를 연상했다. 그는 항구에 든 배처럼 이 평온한 침대에서 쉬고 있었다. 아무것도 그의 잠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녀는 손가락으로 이 주름 이 그림자 이 파도를 지워버렸다. 마치 신의 손가락이 바다를 잠재우듯 그녀는 이 침대를 잠재웠다. 그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얼굴에 바깥바람을 쏘였다. 이 방에서는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내려다 보였다.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는 옆집에서부터 바람을 타고 음악이 흘러들어왔다. 지금은 쾌락과 휴식의 시간이었다. 이 도시는 십만의 성체 속에 사람들을 꽉 채우고 있었다. 모두가 평온하고 안전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곧 누군가가 전투 준비를 명령할 것 같았으며 그러면 단지 한 사나이가 바로 자기 남편만이 벌떡 일어날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는 아직 쉬고 있지만 그의 휴식은 곧 돌격을 해야 할 예비군의 불안한 휴식이었다. 이 잠든 도시는 그이를 보호해주고 있지 못하다. 그이가 젊은 신처럼 먼지 같은 도시의 불빛 속에 솟아오를 때 이 도시의 등불들이 그녀에게는 헛된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그녀는 그의 굳건한 두 팔을 바라보았다. 이제 한 시간 뒤면 한 도시의 운명과 같이 훌륭한 그 무엇인가에 책임을 지고 구라파행 우편선의 운명을 지게 될 두 팔이었다. 그 여자의 마음은 혼란스러워 졌다. 이 수백만 명의 인구 가운데 이 사람만이 유독 이 이상한 희생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녀는 그것이 슬퍼졌다. 그는 아내의 따뜻함에서까지 빠져나갔다. 그 여자가 남편을 먹이고 보살피고 애무해 준 것이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잡아가려고 하는 이 밤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가 전혀 알지 못할 투쟁과 고뇌와 승리를 위해서였다. 이 다정한 손길은 겨우 길이 든 것에 지나지 않았고 그 손에 진정한 일을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사나이의 미소와 남편으로서 마음 써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폭풍을 만날 때 터뜨리는 극도의 분노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음악이며 사랑이며 꽃이며 다정한 끈으로 그를 잡아매 놓았지만 매번 출발의 시각이 되면 그 끈들은 다 떨어져 나갔다. 그렇다고 그가 그걸 괴로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가 눈을 떴다. 몇 시야? 조금 있으면 자정이에요. 그는 일어섰다. 기지개를 켜며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그렇게 춥지는 않겠군. 바람의 방향은 난풍이야. 아주 좋아. 적어도 브라질까지는 가겠어. 그는 달을 쳐다보고는 부자가 된 느낌이 들었다. 그러고는 도시 쪽으로 눈길을 내렸다. 그에게는 도시가 달콤하다든가 따뜻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미 이 등불이 희미한 모래처럼 흘러가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는 포르투알레그레 쪽에는 안개가 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게는 나만 아는 전략이 있지. 어느 쪽으로 선회를 해야 할지를 알고 있단 말이지. 그는 여전히 고개를 밖으로 내민 채로 있었다. 그는 옷을 벗고 바다에 뛰어들기 전과 같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당신은 쓸쓸한 것 같지도 않군요? 이번엔 며칠 걸리나요? 일주일 혹은 열흘. 그도 모르고 있다. 쓸쓸한가? 아니다. 왜 쓸쓸하단 말인가. 이 들판들, 도시들, 산들. 그는 그것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떠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또한 한 시간도 채 되기 전에 비에노스 아이레스를 정복하고는 내버리게 되리라고도 생각했다. 그는 미소지었다. 이 도시, 곧 여기서부터 멀어질 것이다. 밤에 출발한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남쪽을 향해서 가솔린 핸들을 잡아당긴 지 10초도 안 되어 풍경은 뒤바뀌고 북쪽을 향해 달리게 된다. 그럴 때면 도시는 깊은 바닷속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녀는 남편이 정복을 하기 위해서 내버리고 가야 할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당신은 집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 나는 당신이 있는 내 집을 좋아해.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마음은 이미 길로 떠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넓은 두 어깨는 이미 하늘과 대항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하늘을 가리켰다. 날씨가 좋군요. 당신이 날아가는 길에는 별이 온통 깔려 있고요. 그렇군. 그는 웃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는 따뜻한 어깨를 느끼자 감동스러워졌다. 이 육체가 위협을 받고 있단 말인가. 당신은 아주 강해요. 하지만 제발 조심해요. 물론이지. 당신을 생각하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그는 다시 웃었다. 그는 옷을 입었다. 이 축제에 가기 위해서 그는 가장 거친 천으로 된 옷과 가장 무거운 가죽으로 된 옷을 골랐다. 그는 농부처럼 옷을 입었다. 남편이 둔중하게 되면 될수록 아내는 그를 감탄스럽게 바라보았다. 아내가 손수 혁대를 졸라매주고 장화를 잡아당겨 신겨주었다. 이 장화는 거북해. 여기 다른 게 있어요. 보조램프를 달아맬 만한 끈을 찾아줘요. 그 여자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 장비에 어디 하나 빠진 게 없나 그녀가 손수 고쳤다. 모든 것이 아주 잘 단장되었다. 당신 참 멋져요. 그녀는 남편이 정성껏 머리를 빗는 것을 알아차렸다. 별을 위해서 모양을 내는 건가요? 내가 늙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 질투가 느껴지는데요. 그는 다시 웃고는 그의 두꺼운 옷 속에 그녀를 꽉 껴안아 주었다. 그러고는 그녀를 쫙 뻗은 팔 안에 번쩍 들어서는 여전히 웃으면서 침대 위에 누였다. 당신은 더 자. 그러고는 자기 뒤로 문을 닫고는 알지 못하는 밤의 사람들 한가운데로 자기 정복의 첫 발을 위해 길로 나섰다. 11장 리비에르가 그를 맞아들였다. 지난번 비행에서 자네는 실수를 했었지. 기상 통보가 좋았는데도 자네는 되돌아왔었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 왜 겁이 났었나? 갑작스러운 책망을 들은 조종사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두 손을 마주 비볐다. 그러다가 고개를 다시 들고는 정면으로 리비에르를 바라보며 네 라고 대답했다. 리비에르는 마음속 깊이에서 겁을 냈던 이 용감한 젊은이를 동정하고 있었다. 조종사는 자기 변명을 하려고 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무전에서 들리는 소리도. 하지만 조종석의 램프불이 약해져서 내 손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날개라도 보려고 현등을 켜려고 했습니다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떠오르기 어려운 구멍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엔진이 진동하기 시작했고요. 아니야. 아니라뇨. 그 후에 시험해 보았지. 엔진은 아무렇지도 않았네. 하지만 겁이 나면 언제나 엔진이 진동한다고 생각되는 법이지. 누군들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온통 주위의 산들이 저를 내리누르고 있었어요. 상승하려고 하기만 하면 세찬 회오리 바람 속에 희가 안기곤 했고요. 회오리 바람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100미터나 하강하게 되었어요. 자이로스코프도 기압계조차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엔진의 회전수가 떨어지는 것 같더니 또 엔진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고 오일 파이프의 압력이 떨어지는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둠 속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밝게 불이 켜진 도시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는 정말 살 것 같았어요. 자네는 상상력이 지나치게 풍부하군. 이만 가보게. 조종사는 나갔다. 리비에르는 알라기자의 몸을 깊숙이 파묻고는 반백이 다 된 그의 머리 위로 손을 가져갔다. 저 애는 내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용감한 축에 드는 사람이다. 그날 밤 그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정말 훌륭한 일이었지. 하지만 나는 그를 공포심에서부터 구하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다시 그의 마음이 약하게 되려는 것 같자 마음을 다잡으려고 언제나처럼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동정만 하면 족하리라. 그러나 나는 동정하지 않는다. 적어도 겉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 역시 우정과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나를 둘러싸고 싶긴 하다. 의사는 자기 일을 하면서도 우정과 따뜻함을 만난다. 그러나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사건들을 위해서다. 나는 사람들이 사건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도록 단련시켜야 한다. 저녁 때 내 사무실에 항공 지도를 펴놓고 앉아 있을 때 나는 참으로 이 알 수 없는 법칙을 잘 느끼게 된다. 내가 돌보지 않고 잘 정돈된 사건을 저절로 가게 내버려두면 이상하게도 사고가 일어난다. 마치 단지 나의 의지만이 비행 중의 기체가 부서지는 것을 막는 것처럼 혹은 폭풍이 비행 중의 우편기를 방해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때때로 나는 나의 능력에 깜짝 놀랄 정도다. 그는 계속해서 생각했다. 어쩌면 명백한 일인지도 모른다. 정원사가 자기의 잔디밭 위에서 끊임없는 투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땅이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는 자풀의 원실임을 단순한 그의 손의 무게로 땅 속에 다시 기어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는 조종사에 관해서 생각했다. 나는 그를 공포심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이다. 내가 그를 야단친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미지 앞에서 인간을 마비시키는 이 저항력을 야단친 것이다. 만일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동정한다면 내가 그의 모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는 신비의 세계로부터 들어온 듯 느끼게 될 것이므로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이 신비일 뿐이다. 사람들은 이 캄캄한 시면 속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해야만 한다. 가장 캄캄한 밤 속 깊이 내려가서 손이나 날개를 비추는 조그만 광부의 램프조차 없이 어깨의 넓이로 미지의 세계를 파헤쳐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투쟁에 있어서 리비에르와 그의 조종사들의 마음 속 깊이에는 말 없는 우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정복하려는 똑같은 욕망을 불태우고 있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리비에르는 밤을 정복하기 위해서 치렀던 다른 투쟁들도 생각해내었다. 정부 관료들은 이 암흑의 영토를 마치 탐험되지 않은 산림 지대인 양 두려워하고 있었다. 밤이 어딘지 모를 곳에 숨겨두고 있는 폭풍과 안개와 물질적인 장애물을 향해서 시속 200km로 비행기를 뛰어보낸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군사비행에서나 있을 수 있는 모험으로 생각되었다. 군사비행에서는 맑게 개인 밤에 어떤 비행장을 떠나서 폭격을 하고는 같은 비행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정기항로란 야간에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리비에르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었다. 우리에게 있어 그것은 생과 사의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 동안에 철도나 배를 앞질렀던 속도를 매일 밤마다 읽고 있기 때문이다. 리비에르는 내키지 않은 표정으로 손익이니 보험이니 특히 여론이니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다. 그럴 때면 그는 여론이란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고 대꾸하였다. 그는 생각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송할 것인가 무엇인가가 있다.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살아있는 것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엎고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규칙을 만들어낸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리비에르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상업적 항공이 야간 비행을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피할 수 없는 해결책을 준비해야만 했다. 그는 초록색 책상 덮개 앞에서 턱에 주먹을 괴고 이상하게 힘찬 감정으로 그렇게도 많은 반박을 듣던 일을 생각했다. 그 반박들은 그에게는 헛된 것으로 보였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속에 자신의 힘이 무겁게 뭉쳐지는 것을 느꼈다. 나의 이론들에는 무게가 있다. 나는 이기고야 말리라. 이것이 사물의 자연적인 추세다. 라고 리비에르는 생각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모든 위험을 제거시킬 수 있을 완벽한 해결책을 요구할 때면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경험이 규칙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규칙을 잘 안다는 것이 결코 경험을 앞설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오랜 세월의 투쟁 결과 리비에르는 승리를 거두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믿음 때문에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의 고집 때문에 전진하는 공과 같은 그의 힘 때문에 라고 말했다. 그러나 리비에르의 의견은 훨씬 간단한 것이었다. 자기가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얼마나 조심을 해야 했던지 비행기는 해가 뜨기 한 시간 전에야 겨우 떠났었고 해가 지고 한 시간 후에는 착륙해야만 했었다. 리비에르가 자기 경험으로 좀 더 안전하다고 판단을 내렸을 때에야 그는 과감히 우편기를 밤에 짙은 어둠 속으로 내보낼 수가 있게 되었었다. 아직도 그의 편을 드는 사람은 별로 없고 거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그는 지금 외로운 투쟁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리비에르는 비행 중에 있는 비행기들이 보내온 최후의 보고를 알기 위해서 초인종을 눌렀다. 12장 그러는 동안에 파타고니아 선 우편기는 네우에 더욱 가까워졌고 파비양은 네우를 돌아 빠져나가기를 단념했다. 그는 번개의 줄기가 깊이 뻗어나가며 구름의 요새를 비추는 것을 보고 네우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생각했다. 파비양은 네우의 아래로 지나가 보려 시도했다가 일이 잘 안 되면 되돌아갈 작정이었다. 그는 비행기의 고도를 읽었다. 1,700m였다. 그는 고도를 낮추기 위해서 핸들 위에 두 손바닥에 힘을 주었다. 엔진이 심하게 진동하고 비행기가 흔들렸다. 파비양은 어림잡아 하강의 각도를 바꾸었다. 그러고는 지도 위에서 계곡의 높이를 조사해보니 500m였다. 그는 여유를 두기 위해서 700m의 고도로 비행하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는 전 재산을 내기에 걸듯이 그의 고도를 희생시켰다. 회오리 바람이 비행기 주위로 휘몰아쳤고 기체를 몹시 심하게 흔들었다. 파비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붕괴로 위협을 받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는 자기가 뒤로 돌아가서 수천의 별빛을 다시 보게 될 것을 꿈꾸었으나 각도는 조금도 돌아가지 않았다. 파비양은 자기의 운세를 점쳐보았다. 아마 이것은 지역적인 네우일 것이다. 다음 기항지인 트레레우에서는 구름이 하늘을 4분의 3 정도 덮고 있다고 통보해온 것을 보면 그럴 것이다. 그러니 이 깜깜한 콘크리트 속에서 한 20분간만 견디면 될 것이었다. 그러나 파비양은 걱정이 되었다. 바람 덩어리가 몰려있는 왼쪽으로 머리를 굽혀서 그는 가장 어둠이 짙은 밤에도 여전히 선해하고 있는 희미한 저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것은 빛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농도의 변화 같은 것 아니면 눈의 피로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무전사가 전해주는 종이를 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파비양도 그것을 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대답했다. 모르겠소. 우리는 나침반을 가지고 내 옷 속을 가로지르고 있는 중이오. 파비양은 다시 몸을 앞으로 숙였다. 이 암흑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모두 흡수해버리고 있는 불꽃 다발처럼 창백하게 엔진에 매달려 있는 배기간의 불빛 때문에 그는 신경이 쓰였다. 그는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불은 횃불의 불꽃처럼 바람의 한 묶음으로 세워져 있었다. 30초마다 파비양은 자이로스코프와 컴퍼스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조종석 밑으로 머리를 뒤밀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의 눈을 부시게 만드는 약한 붉은 램프를 이제는 감히 켜지도 않았지만 라디움으로 된 모든 숫자판은 별과 같이 차가운 빛을 내썩고 있었다. 바늘과 숫자들의 한가운데에서 조종사는 허망한 안전을 느끼고 있었다. 이미 파도가 집어삼킨 배의 선실 속에서 느끼는 안정감 같은 것이었다. 밤과 밤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 바위와 표류물, 계곡 등 모든 것이 똑같은 놀라운 운명을 품고 비행기를 향해 흘러오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무전사가 다시 물었다. 파비양은 다시 몸을 고추 세우고 왼쪽으로 기대어 끔찍스러운 망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어둠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어야 할지 얼마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 이제 그는 영원히 풀려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희망을 북돋우기 위해 수천 번 펴 읽어서 더러워지고 구겨진 이 작은 종이 조각 위에 자기 생명을 내걸고 있었기 때문이다. 트레레우, 4분의 3 흐림, 미약한 서풍 이라고 쓰여진 종이었다. 만일 트레레우의 구름이 4분의 3 정도라면 구름의 틈새로 도시의 불빛이 보일 것이다. 적어도 그럴 것이다. 좀 더 멀리에 있는 희망을 주는 약한 불빛을 보고 그는 비행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는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무전사에게 다음과 같이 끄적거려 주었다.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소. 후방에는 여전히 날씨가 좋은지 알아봐 주시오. 무전사의 대답을 듣고 파비양은 무척 놀랐다. 코모도르에서는 이곳으로 귀향 불가능 폭풍이라는 보고입니다. 그는 예사롭지 않은 폭풍의 공격이 안데스 산맥으로부터 대항 쪽으로 쳐내려가고 있다고 직감했다. 그가 도시에 닿기도 전에 태풍은 먼저 도시들을 휩쓸 것이리라. 산 안토니오의 일기를 물어보시오. 산 안토니오부터의 대답입니다. 서풍이 일기 시작했음. 서쪽의 폭풍 주위. 하늘은 완전히 구름에 뒤덮임. 잡음 때문에 산 안토니오에서 이쪽 소리가 거의 안 들린다고 합니다. 제게도 겨우 들려옵니다. 공전 때문에 안테나를 곧 다시 걷어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되돌아가시렵니까? 계획이 어떠신지요? 잠자꾸 좀 있어요. 바이아블랑카의 날씨나 물어보시오. 바이아블랑카의 대답입니다. 서쪽으로부터 바이아블랑카 상공으로 20분 내로 격렬한 내후가 오리라 예상하고 있음. 그럼 트레레우의 날씨를 물어보시오. 트레레우의 대답입니다. 초속 30미터의 태풍이 서쪽으로 진전. 포구의 돌풍. 부에노스 아이레스루. 무전을 보내시오. 사방이 막혔음. 1천 킬로미터에 걸쳐 폭풍이 발생하여 시야가 완전히 막혔음. 어떻게 할까요? 조종사에게 이 밤은 피안이 없는 밤이었다. 이 밤은 어느 항구로도 이끌어주지 않고 모든 항구가 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생각되었다. 1시간 40분만 지나면 휘발유가 동이 날 것이다. 조만간 이 끝없는 어둠 속에 맹목적으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겠지요. 날이 셀 때까지만 견딜 수 있다면. 파비앙은 이 힘든 밤이 지난 후 좌초에서 누워있을 황금의 모래 해안처럼 새벽을 생각했다. 위협받고 있는 비행기의 밑에는 평야의 해안이 있게 될 것이다. 평온한 육지는 잠든 농가와 가축과 계곡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어둠 속에 곤두박질 치고 있는 모든 표류물은 모두 무해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는 새벽을 향해서 해엄이라도 쳐나갈 것이다. 그는 포위당했다고 생각했다. 좋든 나쁘든 간에 이 두꺼운 암흑 속에서 모든 것은 해결되고 말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때때로 그는 날이 새는 것을 보았을 때 병의 회복기로 접어드는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해가 있을 동쪽을 아무리 뚫어져라 바라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와 해 사이에는 어찌나 짙은 밤이 끼어 있는지 다시는 해가 떠오르는 것을 못 볼 것만 같았다. 그는 날이 새해가 떠오르는 것이다. 그는 날이 새해가 떠오르는 것이다. 그는 날이 새해가 떠오르는 것이다. 그는 날이 새해가 떠오르는 모든 것이 다가와 isot Bali이다.